원주 반곡초중학교 통학로 일대가 2025년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송기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비 등 26억 3천만 원이 투입돼 반곡초중학교 반경 300m 구간 약 1km 거리에 전신줄을 제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. 학교 통학로 안전은 물론 인근 원주소방서의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출입과 훈련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